정부, 이 정부, 전 정부,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? 못 믿습니다! 그래서, 그래서 저는 전철을 제대로 못하 우리 포천에서 위성도시, 양주의 위성도시도 아니게 우리 포천에서 왜 옥정이 나서 갈아치고 다닙니까 포천에서 우리 정부 밀람을 거쳐 도봉산, 강남으로 연결되는 제대로 된 전철 좋은 전철을 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! 맞습니다!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저는 6월 1일 날 우리 위대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시작이 되게 되면 우리 시청에는 천여명의 유능한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유능한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 공직자들 창의성을 가지고 책임 행정을 하도록 저는 적극적인 권한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권한을 가지고 소신 행정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듯이 양주보다 왜 허가가 늦고 한 달, 두 달, 여섯 달 만에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모든 것을 다 쥐락, 표락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, 구원 모임을 추구하겠습니다 백영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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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포천도 31개 시군 중에 우뚝산, 우뚝도시 포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저 백영현은 몸이 부서지는 시점으로 포천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박수!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백영현이 기장이 된다 하여도 흥가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봐요 감사합니다 저 백영현과 함께 우리 고위원, 민영현과 함께 협업이 아니죠? 협업이 아니죠? 협업이 아니죠? 협업이 아니죠? 협업이 아니죠? 고위원님께서 어떻게 당선되었는지 꼭 풍경을 풍경했을까요? 이쪽으로 하세요 모든 것을 풍경 안가는 풍경을 풍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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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이걸로 왕지 이걸로 왕지 오 잘 나왔다 오 멋있어 마스크를 벗어야죠 마스크를 벗어야지 마스크를 벗어야지 마스크를 벗어야지 마스크를 벗어야지 대형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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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게요 단절히 단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가 비장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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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퀴즈 흥미남을 도와 이제 당황하십니다 여러분께 더 원하는 날씨에 맞고 더 원하는 날씨에 맞고 더 원하는 날씨에 맞고 들어가주세요 들어오세요 열어보에 퀴즈 태평경